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캐리어를 펼쳐놓고 있는데 바로 이틀 있다가 필리핀에 가요 드디어 필리핀에 이제 자격증을 따러 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헬스캐지인 것 같지 않아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양양에 가서 서핑을 하고 1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양양에서 오는데 차가 정말 너무 막혀가지고 양양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고 서울에서 다시 제가 사는 세종시까지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 걸려서 3시... 오후 3시쯤 출발했는데 지금 9시가 넘어서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당장 아침 일찍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필리핀에 가기 때문이죠 어? 살짝 양양을 무리해서 갔다 왔죠 목소리가 갔어 목소리가 아아 그래도 필리핀에 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한데 필리핀에 어떤 짐을 싸들고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팩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 일수는 10박 11일이고 그중에 못해도 한 7,8일은 물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이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빙 자격증을 따러 가는 거고 이번 여행의 테마는 휴양과 뭔가 이렇게 어... 인조이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고 간 김에 조금 더 있으면서 다이빙 뽕을 뽑고 오자 이게 제 이번 여행의 테마라서 아마 아주 죽도록 다이빙 하고 물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행을 하면서 차차 제가 찍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같이 제가 어떤 짐을 싸들고 여행에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책을 가져가는 건데 제가 이번에 다이빙 자격증을 딸 때 이 책을 공부해서 오라고 미리 다이빙 업체에서 보내주셨는데 집으로 보다시피 아직 포장도 안 뜯었네요 공부를 꼭 해서 오라고 했는데 필리핀에 가는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공부를 꼭 할 생각이고요 이 책을 꼭 챙겨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머무는 숙소에서 수건을 다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 근처다 보니까 큰 비치타올이라고 해야 되나? 샤워타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보니까 집에 놀스페이스 비치타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도 챙길 거예요 신발은 운동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운동화는 컨버스를 신고 갈 예정이고 신발은 이렇게 그냥 슬리퍼 두 개를 가져갈 건데 모르겠어요 둘 다 슬리퍼예요 그냥 하나는 나이키 슬리퍼고 이거는 호텔이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 신을 거 하나는 비치용 슬리퍼예요 모래나 물에 강한 그래서 이런 슬리퍼를 두 개 챙겨갈 생각이고 제가 아마 물 숙소 물 숙소 이럴 것 같아서 딱히 다른 샌들이나 다른 신발들은 챙겨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필리핀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말해주는 팁 같은 거를 많이 읽어봤는데 보니까 이런 작은 물티슈들을 꼭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막 지나다니면서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고 막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찝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물티슈를 큰 걸 하나 가져와도 되지만 이렇게 좀 작은 걸 여러 개 챙겨가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가볍게 그날그날 쓰는 게 좋다고 해서 물티슈를 조금 이렇게 작은 걸로 여러 개 챙겼어요 그리고 가방은 총 세 가지를 가져갈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작은 클러치예요 손목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클러치인데 어디 밤에 그냥 돌아다니거나 집 앞에 마시러 갈 때 핸드폰이랑 립스틱이랑 돈 조금이랑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만한 그런 파우치고 이 안에 칼이 들어있네요 이 칼은 과일을 사 먹을 때 생각보다 깎아 먹을 칼이 없어서 엄청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도를 꼭 챙겨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도를 이렇게 챙겨갑니다 근데 이거는 기내용에는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고 붙이는 수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간혹 가닥 붙이는 수화물에서도 이거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갑니다 빵칼이 좋대요 이렇게 쇠칼보다 빵칼은 뺏기지도 않고 과일도 충분히 잘 썰리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이거 나무 지푸라기로 된 백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물에 나갈 때 비치에 나갈 때 여기다가 수건이랑 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대용량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말 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 수영복들도 넣어 가지고 다니고 아무튼 물놀이 갈 때 들고 다닐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기본 에코백으로는 제가 정말 사랑하면서 항상 보여드리는 이 메르시 가방입니다 가방에서 냄새나네요 너무 많이 들어서 가방은 이렇게 세 개 딱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모기를 잘 물리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같이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범말리를 하나 챙길게요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옷걸이를 두 개 가져갈 건데 꼭 이렇게 고리가 있는 옷걸이를 가져가야 해요 왜냐하면 가져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영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수영복을 빨아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밤마다 수영복을 빨아서 넓기 딱 좋은 쉐입의 옷걸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비키니랑 뭐 래쉬가드 같은 거 걸어놓으면 아침에 빠싹 마를 수 있게 눕혀놓는 것보다 어디다 널어놓는 것보다 이런 옷걸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에 오래 있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를 것 같고 이런 물병을 챙겨서 물을 채워갖고 자주자주 먹으면서 다닐 생각으로 이 물병도 가져갈 거예요 자 이런 미니 트리포드도 챙겨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옷을 가져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열흘 가는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옷을 가져간다고는 생각해요 어떤 옷을 가져갔냐면은 일단 탱크탑들 이렇게 세 개의 탱크탑을 가져갈 거예요 하나는 그냥 검은 색깔 기본 탱크탑이고 하나는 이 검은색보다 조금 더 짧은 탱크탑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굉장히 짱짱한 탱크탑입니다 제가 나시를 이런 끝나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끝나시도 이렇게 여러 개 챙겼어요 검은색이랑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색이랑 나시 종류로 된 거 옷 제가 수영복을 입을 때 겉에 입을 커버업이나 로브가 없어요 대신할 만한 용의 옷으로 긴 흐물흐물거리는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긴 바람에 굉장히 잘 날리는 이런 옷을 로브로 그리고 이건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자라에서 산 반팔티였는데 사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패턴이 강렬해서 한 번도 입지 못했거든요 팔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나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비키니나 수영복 위에 입고 이 아래를 이렇게 묶어주면 커버업으로도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나시로 만들어서 이런 티셔츠를 가져갈 거예요 여름여름스러우면서 되게 샤랄라한 치마를 제가 잘 안 입긴 하는데 그래도 휴양지고 놀러 가는 거니까 이만큼 오는 되게 샤랄라한 위에는 끈이 나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커버업으로 입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속에다 수영복을 입고 이거 겉에다 입고서 나가가지고 이거 벗어 던지고 놀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고 이거 다시 입기 얼마나 편해요 옷이 이렇게 느슨느슨하고 샤랄라하니까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꽃무늬이긴 한데 너무 막 여성스럽고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꽃무늬 아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올리브 색깔의 파란색이랑 갈색 여름 느낌 나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스모크 밴딩 처리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넓은 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지예요 그래서 입으면 살짝 치마같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바지인 그래서 다리를 쫙 버려도 되는 이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길에 H&M이 할인을 너무 빡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딱 아 여름에 입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튜브탑 점프 수트 숏이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여기는 밴딩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입는 쇼츠예요 반바지 이거 되게 가볍고 흐늘흐늘해서 사실 잘 때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버튼으로 되어 있는 하얀 화이트 데님 청치마 이것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이걸 제가 최근에는 많이 입은 적이 없는데 제가 나시 종류나 튜브탑 종류를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옷들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청치마를 하나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귀여운 이 바지는 제가 잠옷으로 입을 바지입니다 귀엽죠? 그 다음 대망의 수영복들을 보여드릴게요 뒤가 많이 파인 아주 여기까지 파인 모노퀸인데 이걸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이빙을 할 때는 대부분 웨스트로 입고 하기 때문에 안에는 비키니를 입고 웨스트로 입고 다이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수영복을 가져가서 매일매일 같은 수영복만 입고 빨고 널고 하면 굉장히 찝찝하니까 이 모노키니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가져가고요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비키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색깔 비키니가 있어요 탑 여기 밑에 와이어가 없는 비키니라서 굉장히 편하고 뭐 가슴을 모양을 예쁘게 딱 잡아주진 않지만 매일매일 오래 입고 있어도 좀 편한 비키니라서 회색 비키니 탑을 가져갈 생각이고 이렇게 셔링이 잡힌 비키니 팬츠가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되게 잘 잡혀있는 이 비키니 팬츠를 하이웨스트까지 오는 걸 샀어요 그래서 이거 이건 제가 이번에 양양에 서핑할 때 가져가서 입고 온 건데 이건 사실 수영복은 아니고 제가 운동할 때 입는 바지긴 한데 왜 이걸 가져가냐면 이게 속옷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운동할 때 입는 바지라서 안에 이렇게 팬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몸에 착 달라붙고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그리고 래쉬가드는 두 개 생길 건데 모노키니처럼 생긴 래쉬가드예요 안에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얘만 입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래쉬가드로 집업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나갈 때 겉에다가 입거나 나중에 펀다이빙 할 때 수트 없이 다이빙을 하게 되면 래쉬가드를 입고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래쉬가드를 혹시 몰라서 짜잔 이건 진짜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2만 퍼센트 추천하는 브레지어인데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생긴 브레지어에요 이건 수영복이 아니고 진짜 그냥 기본 브레지어인데 수영복처럼 재질이 되어 있어서 래쉬가드 안에 입어도 상관없다고 써있었어요 사실은 수영할 때 입으려고 산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끝날시나 탱크탑을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끈이 없는 브레지어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실리콘 누브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물이 조금만 닿아도 금방 떨어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브레지어를 알고 나서는 정말 진짜 탄탄하고 고정력이 너무 좋아서 이 안에 와이어가 있는 건 아닌데 요만큼의 씜이 이렇게 씜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슨 광고하는 거 같네 저는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수영복 살 때 같이 돈 주고 산 정말 제 돈 주고 산 제품인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계속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평상시에 끈으로 되어있는 나시 같은 거 입을 때나 탱크탑, 튜브탑 이런 거 입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짱이에요 그 다음에 속옷 종류는 이렇게 비닐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안에 여기에 이너라고 써가지고 제가 카메라도 가져가고 맥북도 가져갈 생각이라서 맥북을 왜 가져가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짐일까요?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맥북을 가져갈 생각인데 여기 이렇게 카메라 충전기 맥북 충전기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건데 이걸 뭐라 그러지? 캐나다에서 썼던 이 110V짜리 헤드를 가져갈 거고 여기엔 다 USB 군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핸드폰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도 되고 카메라 충전기를 꽂아도 되고 충전기들도 USB 선만 가져갈 생각이에요 햇볕에 항상 많이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변이라서 이런 알로에 수딩제를 챙겨가서 그날그날 얼굴이나 팔, 다리가 너무너무 탔으면은 진정을 시켜줄 수 있게 젤을 파우치를 따로 챙기지 않고 지퍼팩에 넣어가면은 방수도 되고 굳이 막 어디 파우치였지 이렇게 찾지 않아도 한눈에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찾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 기초 제품들하고 팩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 페이셜 마스크팩인데 아무래도 얼굴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팩을 해주기 위해 그리고 이건 제가 클렌징할 때 쓸 화장솜 열흘치와 이거는 클렌징 티슈인데 일회용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샘플로 갖고 있던 것들인데 이렇게 여러개 챙겨가서 밤에는 클렌징을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한 번에 가볍게 닦아주고 그냥 세안하고 물 세안만 하고 바로 기초 케어하거든요 제가 또 귀걸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귀걸이 또한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챙겨갑니다 샤워할때는 딱 샤워할때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백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폼 컨디셔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샤워때는 그냥 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샤워용품은 그냥 딱 아싸리 샤워용품 파우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들고 갈 생각이고 이 모든걸 다 가져가도 이거 없으면 갈 수 없는 바로 그것 여권과 돈인데요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돈하고 여권하고 동전지갑 같은걸 또 가지고 가요 사실상 들고 다니는 돈은 여기다가 넣고 다니고 큰돈은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캐리어 안에다 깊숙이 넣어놓을 생각 그리고 또 중요한건 바로 이 고프로인데요 제가 이제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펀다이빙을 할 생각인데 펀다이빙을 할 때는 고프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다이빙을 하는지나 아니면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보는 것들을 영상에 담아보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고프로에 이 고프로와 이 카메라에 열심히 담기 위해서 요렇게 USB집도 요렇게 챙겨갈거에요 그리고 우린 언제나 핸드폰 배터리에 놓이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도 챙길거에요 이게 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대충 저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생각이고 어떤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지는 다음 여행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어제 서핑할 때 이 페들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다 지금 알이 너무 빡세게 배겼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 이렇게 그럼 저는 다시 이 짐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얼른 씻고 자러 가야겠습니다 안녕 안녕